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들을 지금 다 키운 그런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시대가 계속 바뀌니까 자기의 노후도 뭡니까? 그게 맞춰서 변신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차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제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심각한 현상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쏟아지는 그런 신문들을 쫙 보게 되면 그 기사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눈길을 끄는 부분은 사람에 따라 다르죠. 사람들은 그냥 흘려보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대단한 사건로 그렇게 딱 눈에 들어온 것이죠. 방값에 팔린 아파트가 수도권에서 나왔네요.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 사건이 주는 그런 메시지가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방금 전에 중앙일보의 톱기사는 송도 38평 인천광역시 송도입니다. 6억 5천만 원 불과 넉 달 전에 비해 가지고 반값 아파트로 건매가 되었다. 중앙일보 단독으로 전하는 기사의 부제목은 진짜 급한 급급 매물인 듯 합니다. 최대 단지 매매가가 이해당사자들에게 엄청난 그런 쇼크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거려려니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제 머릿속에는 당장 떠오르는 것이 아 이게 참 예고편이 아닌가 누구도 앞날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지만 이게 어쩌면 예고편일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그 다음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위축이 돼 가지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자산가격을 다시 바라보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주변에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8월 10일 날 인천 송도 국제도시 아파트 매매시장은 한 아파트의 매매가격 때문에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인천 광역시 송도 최대 단지인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의 전용면적 34평 아파트가 넉 달 전 거래가격 그러니까 올해 4월 달에 12억 4천만 원보다도 절반 가까이 43%나 낮은 6억 5천만 원에 지난 8월 1일 거래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 신고됐기 때문입니다. 이 가격은 이 평행의 일반 분양가 평당 2,200만 원 7억 원대보다도 낮은 가격입니다. 최근 들어서 아파트 매수 심리 및 매수 여력이 떨어지면서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금매물만 거래되기는 하지만 이 같은 단기 급락폭은 유래를 찾기 힘든 역대급입니다. 이런 내용을 일면 톱 기사로 실었네요. 외환위기를 찐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은 소위 자산을 급하게 매각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만큼 참 위중한 일인 걸 빼주리기 느끼죠. 이게 벌써 한 20여 년 전이네요. 전인데 참 보시게 되면 오늘 관련된 그런 내용을 보고 독자 여러 의견들 가운데서 두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사안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는 있지만 내년 초까지는 계속 금리를 올릴 전망입니다. 결국 한국도 금리를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한국의 주택가격도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음을 뜻합니다. 아무리 담합을 해도 그리고 집값을 유지하려고 발부동을 치도 집값은 더 떨어지며 담합도 결국은 소용이 없게 됩니다. 손해보면서 버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38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를 했는데 특별한 그런 악의 없이 지금 YHPA님이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미국발 고금리의 여파라는 부분들이 직접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한 예고편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K님은 미국 연방은행의 지속적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불가피합니다. 세계 주요국 여기에 한국도 자국 화폐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영끌족들은 비상사태고 대출 포함 주택 매입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주택 매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밀어닥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런 고금리가 2023년 말까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잘 실었는데 어떻든 이미 일어나기 시작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스르거나 뒤집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떠오른 단어가 바로 외환위기 때 유행했던 파이어 세일 불이라는 파이어에 판매한다는 세일의 합성어죠. 이것이 바로 경제 주체들이 위기 상황에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헐값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자산을 아주 싼 가격에 매각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파이어 세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로 위기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것을 22년 전에 외환위기 때 현장에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많았죠. 대기업들도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가장 알짜 자산 알짜 기업들을 시장에 헐값에 그냥 내놓아서 팔아야 됐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죠. 경제 위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읽어서 배우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현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배울 수가 있겠지만 대개 경제 위기라는 것은 직접 체험을 하거나 또 가족들이 겪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위기 상황을 남다르게 보죠. 그래서 우리 사자성어에 자주 쓰이는 유비무안 항상 미리 준비한다 이런 부분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적극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걱정도 팔자다 뭘 그렇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집안이 그런 위기 상황에 체해받거나 또 아니면 자기가 직접 뭔가를 하면서 그런 위기 상황을 겪어본 사람들은 소위 이렇게 고금리든 아니면 한율급등이든 아니면 고물가든 간에 아니면 저성장이든 간에 자금회전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그것을 감내하기 힘들어 가지고 급전을 꾸우거나 또 급하게 자기가 오랫동안 만들어온 자산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직접 경험하거나 간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보통 심각하게 보는 거 아니죠. 그래서 공병호TV에서 자주 부채문제, 부채위기문제, 경제위기문제 이런 부분을 자주 다루는 것은 그만큼 이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파이어세일의 전조가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이미 빚은 지어놓은 거고 그리고 집은 사버린 거고 금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결정하면 전세계가 따라야 되는 거고 세상 삶에서 가장 힘든 것이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릴 때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통제감, 통제감각이라고 그렇게 하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그냥 잃어버렸을 때 주택매입에서 과도할 정도의 부채를 지게 되면 그 상황통제권이 은행이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은행도 아니고 뭡니까? 바다 건너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그런 소위 예고편이라는 부분들을 한 번 정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데 감사합니다.